지난 강의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설명하면서 미드오피스의 한 장면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.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. 여기서 마이클이 음주운전하지 마세요. 과속방지턱에 걸리면 술을 쏟게 되니까요.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이 음주와 관련한 굉장히 미국적인 농담입니다. 잘 이해가 안되시죠? 이게 뭐가 웃겨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. 근데 영어권 사회에서는 꽤 잘 알려진 농담이에요.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의 다음의 문장을 이미지 검색해보세요. 이 문구가 쓰여진 티셔츠, 컵 등 꽤 많은 이미지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평범해 보이는 문장이 농담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문장의 end를 잘못 해석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사실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. 우리는 보통 접속사 end를 그리고의 의미로 해석하죠. 그런데 이 접속사 end는 단순히 그리고라고 해석될 수 없는 그보다 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혼동하기 쉬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. 하나는 순서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동작입니다. 다음에 두 의문들을 한번 살펴보시죠.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아침밥을 먹었고 샤워를 했다로 해석합니다. 이 문장의 end는 순서로 쓰였나요? 아니면 동시동작의 의미로 쓰였나요? 순서의 의미로 쓰였죠. 동시동작으로 해석하면 아침 식사를 하면서 샤워를 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. 말이 안되죠? 두 번째 문장은 우리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로 해석되는데 이건 동시동작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. 물론 노래 따로 춤 떠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래를 부르면서 동시에 춤을 췄다는 의미일 겁니다. 이렇게 영어의 end는 순서와 동시동작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는 반면 한국어의 그리고는 순서를 표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don't drink and drive를 한국어로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세요. 즉, 술 마신 다음에 운전하지 마세요로 해석하게 되는데 영어는 이 문장이 술 마신 다음에 운전하지 마세요의 의미도 있지만 술을 마시면서 운전하지 마세요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당연히 첫 번째 의미로 이해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you might hit a bump and spill your drink 술을 마시면서 운전하다고 과속방지 턱에 부딪히면 술을 쏟게 되잖아요. 술이 아깝잖아요. 이렇게 말하니까 일종의 허무개가 되는 거죠. 마이클이 이 농담을 한 후에 엔젤라의 시컨두간 표정을 볼 수 있는데요. 미국에서는 일종의 아재개그 취급을 당하는 농담입니다. 간혹 우리가 영어 원어민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영화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 재밌는 표현인데 번역이 이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영어 원어민들의 표현을 모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지만 영어의 접속사 엔드가 한국어의 그리고와 어떤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으면 영어의 좀 더 어려운 문법적 표현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. 나중에 분사편이나 접속사편에서 이 강의 내용을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. 그때를 위해서 이 문장과 접속사 엔드의 의미를 꼭 잘 기억해 주세요.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나서 운전을 하든 술을 마시면서 운전을 하든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